16살때 고구대에 나가서 3등을 했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리고 어디 고구대에 나가서 남아이생이 내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3등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1946년이 많은 고원봉씨가 불러 울려고 내가 왔던가 천창이라는 노래가 최고위행이었습니다. 1940년. 그러고선 제가 개정 시민행원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에서 남아있어야 라는 부를 불렀죠. 선생님 그때 연세가 아니고 나이가 춘추가 제가 16살때 한찬때다 진짜. 지금의 1946년이었습니다. 자 요건 갑니다. 인생출발 자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가 한옥성 인생출발이 아니고 이제 참아 참아대 무릎이니 김친다마니에 참아대 무릎이니 김친다마니에 고구대의 아들아 이제 참아대 무릎이니 김친다 아멘 영원히 그림자에 밤을 세우며 매일의 희망을 띄우서봤나 상다운 사랑 속에 싸버린 행복을 짓밟는 내 양심이 변하버릴까 우리들은 지친 나발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제를 잃었어 울면서 화낸 사람 난 다 알게 없는 운명의 제사 슬픔 깜깜하니까 슬픔 슬픔 슬픔